불효자 토착외국 종북 한웅구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한웅구라는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보면 마치 수국 꼴통 같은 조선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수염 기르고 계량 한복 입은 아저씨가 나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 같지도 않은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대학 교수라는 자가 북한 자핵 전체주의 집단들의 발언들을 동일하게 읊어대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량 학살한 김씨 왕조를 추정하는 종북 빨갱이일 뿐입니다. 한웅구 교수가 과거에 발언했던 사례 몇 개만 봐도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김일성은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이다라는 건 기본이고 중국, 소련, 공산주의 지도자인 스탈린, 덩샤오핀까지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앙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라는 자가 대한민국을 비난하며 거짓말을 섞어가며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단을 폭발시켰다는 거짓말부터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교하며 속옷바람으로 탈출한 노망난 노인내로 비교해버립니다. 정말 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산업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을 남노당 활동하다 잡혔을 때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때 죽어서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가 전국 빨갱이의 한웅구이며 이런 걸 보면 성공회대 교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우군대학 성공회대이며 성공회대와 관련된 사람들로는 김재동, 정혜구, 탁현민 그리고 신영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성공회대가 얼마나 자익적이고 자파 이념에 심취한 학교임을 증명해줍니다. 정북적 사고를 가진 한웅구 교수를 보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웅구 부친 한만년 사장입니다. 지난 2004년 세상을 떠난 한 사장은 1989년 7월 20일 한 일간지의 기관 칼럼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을 만큼 화가 치밀고 놀라기도 하는 것은 아들 중에 막내인 넷째를 생각할 때라며 한 교수를 언급했습니다. 한 사장은 칼럼에서 아비가 세상 발견한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미련한 인간 그것이었다며 유교를 몸으로 겪은 부모가 김일성에게 품은 중호와 경계 그리고 전쟁통에 죽고 다치고 피란다님 공포를 구세대 상투정인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다니 라며 답답한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싸가지 없는 불여자 한웅구의 실체를 아버지가 명확하게 규명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토착일과 한웅구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선 한웅구 교수가 종북이라는 근거는 그의 박사학위 제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독립투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 쓸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북한 김일성 관련 논문을 씁니까? 그것도 미국까지 가서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한웅구는 북한의 미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영훈 안병직 교수가 도요타 재단의 지원으로 연구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몰았습니다. 도요타로부터 지원금 받아 연구한 것이 친일파라면 한웅구 교수도 친일파이자 토착외구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했고 연구 주제는 북한 관련 주제와 대한민국 무장해제에 대한 주제들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우선 1994년 워싱턴 대학에서 680만의 지원금을 받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연구 논문을 썼으며 2002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과 군사주의 해체에 관한 연구로 500만엔 지원금을 받았으며 2003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탈군사 전략에 관한 연구로 482만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웅구의 내로남불이자 진정한 토착외부의 모습입니다. 종북, 토착외국로 거기다 피도 눈물도 없는 개념상실부료자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자가 바로 한웅구입니다.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김시황 전 북한 전체주의를 사랑하는 종북 빨갱이 한웅구 교수가 이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웅구 교수가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니 더욱 반대해야겠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목적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즉 종북 친중정부를 구성하여 장기 독재를 이루어 이 나라의 자유를 말살하고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적화통일을 이룰 계획이라는 함재와 의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 실체를 한웅구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한웅구의 실체를 주변에 널리 전파해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